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유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에나 잘해보자. 뭐 이런 농담이 있지만 사실 이처럼 절망적인 말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다 알잖아요. 다음 생은 없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없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오리지널로 살아보자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사는 것처럼 재미나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오리지널로 살아야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이 제품도 아닌데 무슨 오리지널이 있고 짝퉁이 있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제품도 아닌 사람 인생에서도 안타깝게도 오리지널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이 점점 커지다 보니 유명인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유행한다고 하면 자기에게 어울리는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모두 그걸 사입고 걸치고 둘러매야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개성있는 연기파 배우, 개성있는 목소리의 가수, 개성있는 글을 쓰는 작가들을 좋아하면서 정작 자신은 남들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 얘기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도 짝퉁으로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개성대로, 뜻대로, 의지대로,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늘 남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 남들 눈치를 보며 사고 싶은 것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들딸이 말린다고, 배우자가 싫어한다고, 반대한다고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화사한 옷을 입고 싶은데 그렇게 입고 나갔다가는 친구들이 뭘 할까봐 그 말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무채색 옷을 입고 나갑니다. 스포츠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나이 들어 춤바람 났냐, 정신 차리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마음을 접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만 열심히 살피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없을 인생을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자고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친구들이 나를 좋아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다른 누구를 만나서는 느낄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함이 있어서 좋아했을 겁니다. 유난히 재미난 놀이를 잘 생각해냈거나, 흥미있는 얘기를 잘 했거나, 개구장이었거나, 뭔가를 잘 만들었거나, 그림을 잘 그렸거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감을 잘 해주었거나, 노래를 잘 불렀거나, 축구나 야구를 잘 했거나, 시를 좋아하고 잘 썼거나, 아니면 반대로 유난히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서 그 잔잔함이 좋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없을 인생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로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전은 친구들이 좋아했던 나만의 그 독특함과 유별남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에 또 아이들 키우면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나, 혹은 퇴색되었거나, 아니면 남들 눈치 보느라 꼭꼭 숨겨놓았을 수도 있는 여러분만의 우리만의 독특함과 유별남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즐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독특함과 유별남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여러분을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결국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 지평을 눈앞에 쫙 펼쳐 보여줄 겁니다. 물론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남의 발목 잡아채는 사람들도 있어서 독특함과 유별남을 발휘하며 살자면, 뭐 그만큼의 스트레스와 튀지 말고 살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포기하면 짝퉁 인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만의 독특함과 유별남으로, 나만의 스타일로, 나만의 인생을 즐기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매력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산이 될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인생 후반전에서만은 자신만의 독특함과 유별남으로, 오리지널 인생을 살아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짝퉁 말고, 오리지널로 살아가시자구요.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오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